얼마 전 바다에서 물놀이하다 표류하던 10대가 평소 배운 생존수영법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일이 있었죠. 물놀이 사고 우려가 큰 요즘,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생존수영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이 실시하고 있는 생존수영법 교육현장을 김민솔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전국 곳곳이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요즘, 물놀이를 하다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인천 대청도 앞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던 10대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평소 배워둔 생존수영 방법을 이용해 20분간 버틴 끝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실시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 생존수영 강사 자격과 인명 구조 자격이 있는 해양경찰관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 물에서 버티는 그런 수영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먼저 구명조끼 착용법. 단추를 끼운 뒤 가슴 조임줄을 줄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 생명줄을 다리 사이에 끼웁니다. 이번에는 새우등 뜨기. 숨을 들이쉰 채 가슴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 새우등처럼 굽은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물 위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누워 뜨기. 누워뜨기. 다른 말로 입새뜨기도 배웁니다. 누워뜨기는 우리가 침대에 누웠듯이 편안하게 뒤로 얼굴만 뺀 상태에서 누우시면 몸이 저절로 떠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페트병과 돗자리 같은 생활용품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질 때는 줄 끝에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달아야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는 평균 30여 건.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 사고가 절반이나 됩니다. 대부분 수영 미숙과 안전부주의로 발생한 겁니다. 이번 생존수영법 교육은 8월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불과 1시간 남짓한 생존수영 교육. 하지만 1시간의 교육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만큼 만회하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금사라기 같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민솔입니다.